너지 어 저기요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 인베스트게이터라는 게임인데 조사관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시대가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어느정도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조사관의 포지션으로 멸망된 지구를 모험하는 그런 게임인데 현재로서는 뭐 조사하고 자시고 없이 그냥 살기에 급급한 그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인베스트게이터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AV게임즈 왠지 AV게임즈라니까 굉장히 야할 것 같다 오 그래픽 좋아 아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지구 멸망 일보 직전 갓겜의 향수 납니다 갓겜의 향수 갓겜의 향수 아 피해 피해 기차 타고 빨리 튀어 살고 봐야지 빨리 타 그래 빨리 타 으취 아 이럴 진짜 이런 상황이 오면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더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오 오 헐 어쩌다 탄 기차 마저도 뒤집어져 버렸네 흠 인 베스트게이터 숭 인트로 괜찮았어요 아 기차 타고 실패해서 배를 타고 하지만 지구가 멸망중인데 어딜 가든 인간은 자연앞에선 너무 나약한 존재라니까 정차없이 와서 등대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겠지 2050년 지구가 2050년 지구가 지구가 변경이 시작되어 한편의 가탈클리드도 한편의 가탈클리드도 도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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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아니면 유럽이나 러시아 러시아 쪽 발언인데 도놔소가 방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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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놔소가 동의 on-tale 도놔소가 이사 이사 오우 여전히 도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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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있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피하고 따뜻하고 아으아아아아 어 자기 손이었어 이게? 어 나 누가 갑자기 얼굴에 들이댄 줄 음 오 여기 생선 가게인가 보다 씬디스 피시 냄새가 나 썩었다는 얘기지 образ자의 우유 각종 흠 어류 덫들 어 와 여기에 무슨 조종 조종하는 거 알려주고 있네 마우스 줌이구요 이게 앉아 때려 놨다 점프 쉬프트 거의 뭐 기본적인 룰을 따르고 있네요 영어와 무슨 언어야? 다른 나라 언어? 영어와 다른 나라 언어? 영어도 다른 나라 언어인데 낚시 오우 달려볼까요? 어 어디론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가 오고 폭우가 치는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비 기차가 엎어졌다고 음 어? 생존자 있어 아 자기 모습이구나 아우 BGM 오 따다 따다 군장은 한가득 쉴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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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있단 소리는 사람이 있단 소리잖아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불이 있을 이유가 없지. 비가 이렇게 폭우가 치는데 비가... 이런 불이 살아있단 것도 되게 신기하다. 어? 못 넘어가네, 점프로? 으흠. 내려가란 소린데. 축구공이... 뭐야, 이거? 얏! 얏! 저기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어? 텐트? 아, 텐트? 아... 아무것도 없나. 근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장난감이 있는데? 뭐가 피가 묻었는데? 왜 거짓말 쳐? 왜 자막, 자막에 거짓말 쳐? 아무것도 없대. 안에 인형이 있구만. 피 묻은 인형. 못 믿겠는데, 자막? 부시기 전까지는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트랙터? 어? 이 트랙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부시나? 그 정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어? 이거 왠지 깨지게 생겼다 오케이 그렇다면 음 그렇다면 그냥 걸어가야지 약간 이런 게임에 약간 운치를 즐기면서 녹조 가득 찼는데 녹조가 어 깜짝이야 아이 자식아 아 뭔 사슴이 나와 뜬금없잖아 여기 사슴 쥐나 뭐 쥐나 뭐 고양이였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슴이 여기서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 아 여기가 사슴 농장인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슴 농장 같지가 않은데 좋아요 좋아요 와 집이 완전히 그냥 무너졌구나 열수 없어 어? 저기 빛이 보인다 어? 사람이 살겠구만 좋았어 하루 묵을 수 있겠다 아... 아... 진짜 비 너무 많이 맞았어 머리 다 빠지겄어 어? 횃불? 저기요 안에 하루만 묵을 수 있을까요? 헬로우 흠 아하 안에서 잠겼어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잠갔다 이거지 그러면 돌아갈 길을 찾아야겠죠? 변기... 어! 야... 뭐야 이거 얼마? 아 뭐여 변기에 아저씨 뭐 이런 걸 꽂아놨어 분위기랑 안 맞잖아 우리 리얼리티로 갑시다 집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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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없는 길 같은데? 넘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가져요 여기 오오... 오오오... 이거 왠지 또 맵에 끼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옥상 어... 그렇지 내가 볼 때 이런 자유도 게임 아닌데 어? 사람 있어 저기요 저기요 내가 이상한 버그를 타가지고 옥상으로 올라왔는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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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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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원래대로 경로대로 안 이동해가지고 제가 지금 작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가지? 헬? 어? 안가져요 여기서 못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갈 수 없는 길이야 지금 쟤 지금 놀래키려고 대기하고 있던 녀석이었어 미안해? 미리 봐서 미안해? 그러면은 여기서도 볼 일이 없구요 어? 잠자리가 대빵 커 야강 잠자리야 저기도 빛이 있는데? 어? 어? 열린다 잠깐 좀 들어갈게요 놀리키지마 어? 황소 랜턴 랜턴 안집어져? 어? 여기서 하룻밤 자나 보다 밤인가? 어? 왓더엘 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어? 무슨 공간을 이동했어요 레벨2 어? 포기 난 포기하지 않을꺼야 완주할꺼라고 어? 좋은것은 이제 말 안 area alarm 어? 어 editions 여자 소리 남자 소리 싸워 싸워 지금 아니 잠을 자서 뿌린데 왜 공간을 이동하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지? 야! 너구나 아까 서있던 애 어? 아까 서있던 애 내가 모르고 버그가 돼가지고 천장으로 왔지 너지? 으아! 으아아아! 어흐 어흐 아흐 아흐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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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어 누구야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잠깐만 나 이 방 아직 다 안 뒤져봤거든 다 뒤져봤네 흐흐흐흐 가께 걸로 간다 야 이 게임 이거 스피드하고 좋다 어흐 야 이 게임 이거 다진 어흐 오 오! 이거 VR로 나오면 재밌겠다. 이거 뭐... 괜찮네, 이거 게임. 오! 오, 대박. 오, 대박이네, 이거. 아, 머리가 큰가 봐. 걸려. 내가 보기엔 여기 앉아서 가는 게 맞거든? 어이, 앉아서 가는 게 맞거든? 지금 여기서 C 나오잖아, 여기서 아까. C, C 누르라고. 포복 없어, 포복? 어이, 이거 걸리면 안 되는 건데, 게임? 걸리면 안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됐다. 아우! 캐릭터 머리 좀 작게 만들어줘요. 아니면 공간을 더 주든가. 스페이스? 아, 올라가라고? 아, 이렇게 점프해서 가라고? 앗, 오오. 헬로이, 오오오오. 오, 저기요. 아, 깜짝이야. 아니, 무슨 거미가... 저거 거미 아니야, 저거는.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아, 무슨 거미가... 개만해. 이 사람 이리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고 가야지. 또 왜 안가져? 애가... 머리가 좀 크다. 문에 잘 걸리네. 브로큰 플래시 라이트. 베리 유지풀. 플래시 나오니, 이제? 플래시를 여기서 조립을 하나 본데? 없어?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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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이봐. 자꾸 머리에 걸려. 아, 왜 이렇게 키가 커, 제인공이. 이리로. 그 다음에. 아. 좁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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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왼쪽부터. 어, 서랍도 여네. 어, 사다리? 옆방 좀 갔다 올게. 사다리 타기 전에. 음? 남작시간.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무기 얻었어요, 무기. 앗. 어, 저 아저씨, 아까. 주인공이 좀 키도 크고 좀 뚱뚱해. 맵이 작은건지. 아하, 절로 나가는 거군. 어? 으음. 야, 이게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 우아노, 진짜 크다, 너, 거미. 아이헤이트 스파이더. 난 스파이더를 도발했어. 컴온. 덤벼.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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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뭔가 공격은 안 하네요. 좋았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저 사람 계속 있다. 음, 거미주. 오게. 오게.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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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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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저기 누구 지나갔어? 왜 못 나가? 좋았어요. 그럼 여기 문을 열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가스통 하나랑 옆으로 못 가니? 옆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 있는 데로 가보자. 아저씨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말이 없는 그 길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볼 땐 여기가 길 같은데 지금 여기 넣어서 돌릴만한 스위치 버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볼까? 왠지 아 저기 가서 뭔가 가져오나 보다 점프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가지네 이렇게 이렇게 아 쑤구리 쑤구리 어 쑤구리 좋았어 쑤구리 쑤구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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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야 방금?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방금 뭐 집은 거야? 방금 뭐 했어? 왠지 저 스위치를 받은.. 얻은 것 같아요 감으로다가 알아야돼 어우야야 되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Olaf 오이 자 DM 음 이 자씨이 말이야 야 근데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벌레들이 2050년도에는 음식의 식량 식량 단백질 덩어리입니다s 저거 오케이, 돌려. 야, 이거 왜 그러고 킹크랩 같은 거. 아, 킹크랩은 아니고 왜. 완전 살코기 덩어리인데, 저거? 누가 지나갔어, 오른쪽으로? 헤이! 헤이! 어, 여기 거미가 많아. 와, 알도 까놨어. 이놈의 거미줄. 그래도 얘가 몽땡이를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공격에 방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았어. 오, 연출력 가비입니다, 이거. 대박인데? eh? 오, 마이 갓! 죽은 거야?